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서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광주에서 30도, 대구에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정체전선 탓에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최대 100mm 이상, 부산, 울산 등엔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등은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후에선 비가 내리는 곳에선 황사가 섞여낼 가능성이 있습니다.